자, 이거 동작 많이 해봤을 거예요. 고개 들어서 시선 하늘. 맞아요, 고양이 자세. 시선 하늘. 좀 더 높이. 내쉬면서 등을. 조빈이 형. 선생님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발을 보라고 해요. 눈을 올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야죠. 그 상태에서 무릎은 계속 구부리고 등만 뒤쪽 향해 쭉. 와, 고향이다, 고향이다. 등만 펼게요, 등만. 와우. 귀에 빠는 거야. 자, 이제 견상 자세 해볼 건데 그대로 다리 펴면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시오자가 되셨어. 와, 스윽을 하시네요. 그렇죠, 시오자 모양. 어떻게 하는 거지, 시오자? 다들 잘하고 계세요? 어, 그렇죠, 다섯. 우와. 넷. 하늘로 쭉 치켜들어 보세요. 쭉. 아, 끊어져,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 무릎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아우. 눈물 나. 저희 방금 배웠던 동작으로 도전 동작 해볼 건데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모양. 뭐야, 이게? 뭐야, 저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설마? 오마이갓. 진짜로요? 오케이. 가자, 가자. 둘 다 세윤이 엉덩이랑 등에다가 발을 대야 돼이. 엉덩이 하고 자, 오케이. 뭐해, 벌벌리. 오케이. 간다. 우와. 우와 씨. 됐다. 5초야, 5초. 저거 올라갈게요. 올라가. 됐다. 5초야, 5초. 이루야, 너 왼발, 나 오른발. 오케이. 맞나, 빨리. 아야, 더 올려야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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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더 올려야지. 버텨. 버텨. 아우, 죽겠어. 형, 나 안 된다. 형, 나 안 돼, 형, 나 안 돼. 다리가 안 펴져. 아이. 그럼 밑에서 잘 버텨. 알았어.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오케이, 오케이. 버텨 봐, 5초 만이야. 5초 만 버텨 봐, 5초 만. 그래, 거기에 눌러야지. 자, 5초 만에서 다리 들고, 다리 붙이고, 5카운트예요. 조미 형, 들어. 오케이, 잠깐만. 하늘로 들어, 하늘로. 하늘로. 야. 저 위로 들어. 자, 됐다. 다섯. 넷. 셋. 둘. 다리 조금만 더 펴고. 하나. 성공하셨습니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